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할댄스 비기너 레벨이에요. 이 작품은 태그가 3번 나옵니다. 3월 끝나고 3시에서 6월 10월 끝나고 6시에서 포카운트를 진행합니다. 자, 탭. 오른발부터 사이드 스텝 터치, 사이드 스텝 터치, 왼발 사이드 스텝 터치. 1, 2, 3, 4 첫번째 섹션, 차이스톤 스텝, 오른발 포워드, 왼발 포워드 킥. 킥한 왼발 백 스텝, 왼발 백 터치. 이걸 한번 더 하실거에요. 스텝, 킥, 스텝, 터치. 2번 스텝, 오른발 오른쪽으로, 사이드 스텝 투게더, 사이드 스텝 왼발 터치. 왼발 왼쪽으로, 사이드 스텝 투게더, 사이드 스텝 투게더. 세번째 섹션, 오른발부터 2스텝 투게더, 오른발 아웃, 아웃, 인, 인, 한 번 더. 5, 6, 7, 8 마지막 섹션, 오른발 포워드와 리커버, 오른쪽으로, 사이드 스텝. 왼발 포워드와 리커버, 왼쪽 어깨 방향으로, 사이드 스텝, 오른발 터치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